경북도 내에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안동 개발이 19억 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으로는 7곡의 최기영씨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세 체납자 193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전체 체납액은 178억원으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습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포항이 36억 2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 32억 7천여만원, 경주 29억 천여만원 순입니다. 최고 체납자는 안동개발주식회사로 남안동시시 재산세 19억 3천7백여만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은 자동차 매매업자인 7곡군의 최기영씨로 자동차세 3억 1천8백여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사유는 부도나 폐업이 66%로 주요인으로 나타났고 담세력 부족이 23%로 전체 9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관어사업 제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내 체납세 징수율은 지난해 2.5%, 올해는 4.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행자분은 내년부터 공개 대상을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